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.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. 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부모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. 네 명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우리 부모님이 늘 건강하고 우리를 양육함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.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고면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좋은 저희들이 되어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